안녕하세요. 스탠리 블랙앤데커 필드마케터 박성진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디월드 테이블소 DW745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목재를 재단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 무브와 회전속도는 3800rpm, 무게는 22kg입니다. 최대 작업 범위는 톱날이 90도일 때 77mm, 45도일 때 57mm입니다. 지금부터는 DW745 제품의 각 부분 명칭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원 스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날 높이 조절 휠이구요. 이 부분은 베벨각 조절 눈금, 이 부분은 베벨각 잠금장치입니다. 이 부분은 확장 펜스 조절 노브이구요. 이 부분은 확장 펜스입니다. 이 부분은 톱날 장착 부위이구요. 이 부분은 상부 날 가드, 이 부분은 목재 분할 날, 그리고 이 부분은 각도 조절 펜스입니다. 이 부분은 상단 먼지 배출구, 이 부분은 하단 먼지 배출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부품들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톱날 높이 조절 휠은 상판 위에 돌출된 톱날의 높이를 조절해주는 장치인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톱날이 올라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톱날이 내려가게 됩니다. 톱날 높이는 최대 77m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 높이 조절 뭉치를 움직여서 날의 베벨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금 레버를 푸신 뒤에, 이 뭉치를 레일에 따라 이동하면, 상단의 날의 각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기울기에 위치한 뒤, 잠금 레버를 잠궈주시면 됩니다. 확장 펜스는 목재를 받쳐주고, 사이즈에 맞게 재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설치하실 수도 있고, 뒤쪽에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톱날에서 펜스까지의 거리는 재단할 목재의 사이즈인데요. 이 수치는 제품의 좌측 하단의 눈금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금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요. 확장 펜스를 앞쪽에 설치하였을 때는, 위쪽의 눈금을 보셔야 하고요. 확장 펜스를 뒤에 설치하시게 되면, 아래의 눈금을 보셔야 합니다. 펜스를 뒤에 설치하셨을 경우, 앞쪽에 설치하셨을 때보다, 10cm 더 길게 재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움직여서 재단할 목재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미세 조절을 하실 경우는, 이 레버를 돌려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이 끝난 뒤 확장 펜스의 고정은, 이 부분의 레버를 움직여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각도 조절 펜스는 목재를 직각 형태가 아닌, 원하는 각도의 사선 형태로 재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절 펜스입니다. 이와 같이 원하는 각도를 맞춰 둔 다음, 목재를 받쳐주고 재단을 시작하면, 주어진 각도의 형태로 목재가 재단됩니다. DW745의 먼지 배출구는 상단과 하단에 두 개가 있어서, 산업용 집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먼지 배출구의 외경 사이즈는 38mm이고, 하단 먼지 배출구의 외경 사이즈는 42mm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소 전용 작업대인 DW7440 제품은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퀴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식 제품이어서, 스탠드에 테이블소를 장착한 상태 그대로, 제품을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듀얼트 테이블소를 이용하여 목재를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에 테이블소를 이용하여 목재를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에 테이블소 전용 작업을 합니다. 스탠드고 vic에 테이블쏘을 사용하실 때에는 커팅 중 목재가 뒤틀려서 뒤로 튕겨 나오는 킥백 현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재단하는 목재의 후면을 피하여 좌측에 서서 작업을 해주시고 작업 중에는 장갑은 벗고 긴 소매의 옷이 톱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올트 테이블쏘 DW745 제품의 사용 방법과 시험 모습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디올트와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